태양의 나라에서 둘째날을 맞은 고고부장. 여기 뭐 숙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호수 같은 데가 아닌가 호수. 드넓은 정글 속 자연이 만든 천연 수영장 세노텔. 진짜 멋있다. 예술이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지하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천연 우물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곳으로 좀 더 활발해.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세상에 سے 많은 사람들이 located. 그러면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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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지금 열어드렸어요! 우무안아, 유라인에서! 유아, 유라인들! 나라인들이ossen! 다 이겼어 다 이겼어 이야 신나겠다 가는 길이 재밌네 아 가고 싶다 버스만 타고 신나겠다 아 신났어 야 근데 이 전 세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춘다라는 건 굉장히 흥 많은 거예요 승진아 아 그래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야 또 갖고 왔어? 아빠 갖고 왔어? 아빠 갖고 왔는데? 없는데? 아빠는 있는데? 승진아 뻔 어딨어? 승진아 내려야 되는데 버스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승진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저거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 야 근데 장난치고는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시네 저 직원분 어떻게 해 내려야 되는데 어머 진짜 내려? 아빠는 있는데? 어? 숨으래 숨으래 하이! 야! 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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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 의상 못 들어가는 데서 이런거잖아 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장난들이 으아아! 뭐 여러분 presence 승진아 근데 걔 중에 진짜 저 중에서도 진짠 줄 알고 속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기가 셋업이야, 셋업해. 아빠가 내 여권 갖고 있어. 여권 없네. 괜찮아. 여권. 여권, 승진 여권이 없었어? 아빠들의 장난은요, 아이가 울어야 끝나요. 형, 왜 그래요? 안 울면 진 거 같아요, 내가. 다 여권 없어. 승진 잡아가는 거 아닌데. 승진 안 잡아가,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아버지, 여권 갖고 다닐래. 여권 갖고 다닐래, 학교가. 아이고, 승진이 아기는 아기다. 수영하자, 이제. 자, 시형하자. 아이고, 성장 줄이야. 승진이 아기다. 현장 줄이야. 아이고.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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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아, 이분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아빠 타이밍 하는 거 몰라 아빠 타이밍 하는 거 몰라 아빠도 해봐요 아빠도 저거 해봐 알았어, 아빠도 해볼게 아빠도 저거 말 좀 했어? 아빠 가요 가보자 아빠 파이팅 하나 가자, 멋지게 떨어져야 돼요, 멋지게 자, 멋지게 비예요? 뭐예요? 무슨 뭐 나무토막 하나 떨어진 거 같은데? 왜 저래, 왜, 왜 또 정만 치나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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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가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해 아, 장난친 거야 아, 장난이야? 아빠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 오케이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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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케이 아빠가 어른인데 왜 수업 못해 아니, 아빠가 어른인데 왜 수업 못해 아, 그래도 아빠를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빠랑 더 할 비포스터 지금 악어? 내가 아무런 거 같았는데 방금 방금이 이 정도면 이제 눈치 다 챈 거예요 장난인 거 안 되니까 빨리 올라와 장난인 거 안 돼요 0이야 0 아빠 점수 0이래요 2점이야 Keep trying 야 1점도 안 줘? 안 줘 아빠 나하고 없는 거 아니까 빨리 올라와 태형도 잘 키는데 왜? 짜증 났어 약간 승재가 확실히 똑똑해서 아빠 장난에 안 속는 거예요 다시는 장난치지 마라 그래도 아빠가 빠졌을까 봐 걱정했어요 진짜? 진짜? 아빠 없으면 안 돼 안 돼? 응 나 아빠 그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그냥 장난인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아빠의 위기 상황이 무관심했던 건지 나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빠 장난친 거 또 혼내준다 바닥에 혼자 빠뜨리네 가자 어머 어머 가족이 한껏 멋을 부렸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요 승재야 오늘 잘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어? 네 노래 다 외웠어? 네 진짜? 파이팅! 파이팅! 승재가 화동기랑 축가를 부리기로 했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어르신 엄청 중요한 거야 상춘이랑 누나는 엄청 중요한 거죠 엄마 아빠도 결혼했었어요?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했었을까 그렇지 승재 나오려고 승재 나오려고 승재 나오려고 결혼했어? 응 결혼 뒤에 좀 진작을 낳았지 근데 왜 이래서 빨리 와요? 승재 노래 연습하려고 노래 연습 한번 해보려고 미리 승재가 그 애 승모가 여기 있다고요? 응 진짜 여기가 돼 내가 옛날에 이런 결혼식을 원했는데 그늘! 그늘이다! 오늘의 결혼식 장소는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야외 결혼식장인데요 예쁘네요 예쁘죠? 느낌 있죠? 아빠가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아담하고 바다 모이고 이런 데서 승재 나 뒤에 승재 이런 데서 결혼할까? 아니요 그럼 어디서 하고 싶은데? 바다 깊을게 어서 바다 깊을게 어서 깊은 바다에서? 누구랑 하려고 결혼? 거북이랑 같이 결혼할래요 근데 거북이랑 결혼한다는 얘기야? 아니 결혼이는 거북이하고 결혼할 거야 거북이하고 결혼할 거야? 응 안 돼 승재는 사람인데 거북이랑 결혼할 거야 안 돼 엄마 아빠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엄마 아빠를 신랑식구라고 설명하고 승재가 노래 부르는 거야 다 둘러봐 자 시작 그대는 선샤인 나 맘에 햇살 힘들고 지친 나 3,4,2 아빠 굴리지 말고 엄마 불러 엄마 불러 3,4,2 아빠 굴리지 말고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시작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행복이 좋아 나를 눈물 흘려요 행복해요 엄마가 승재 믿어 승재 다 외웠지? 네